지금 금속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거제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 거제 현장의 경우에는 한 4천여 명 정도가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사무직 노조 그리고 협력업체의 소속된 노동자들이 일종의 맞불 집회를 또 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금속노조의 집회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하청업체의 파업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맥락에서 파업을 철회하라는 집회. 그렇습니다. 맞불 집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 주최 측 추산 한 3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충돌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23일에는 시민사회단체가 희망버스 이런 연대단체들을 꾸려서 같이 집회를 진행한다는 예정도 밝히고 있어서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시 또 거제에 내려가서 상황을 또 챙기고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상황에 진전이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노노 갈등 비슷한 상황도 좀 빚어져요. 대우조선의 정규직 직원 한 명은 옆 도쿄에 있는 배에 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또 시작을 했고 파업 중단을 요구하면서요. 상황이 점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자 노사 교섭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그동안에 노노 쪽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의 한 30% 정도가 삭감이 됐으니 앞으로 30%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달라. 원상 복구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측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올해 임금 인상 4.5%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노 쪽에서는 5%를 얘기하고 있고요. 거의 접근했네요. 그리고 다만 내년에 10%를 대신 올려달라. 지금 조선업 상황 자체가 좀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법적 쟁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노조 파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성, 형사처벌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었거든요. 노조 쪽에서는 부재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노조가 조선업과 업종에서 노조가 파업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부재소 합의에 대부분 합의를 했었다고 해요. 이번도 그 전례를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용자 측에서, 사측에서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 대주주가 산업은행인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정부가 지금 강경대원 기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긴급 관계장 간 회의하고 난 다음에 추경호 부총리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발표했냐면 명백한 법 이완이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쟁점으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 회사에서 고소를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인데 사실 매일 손실액이 수백억이다 이런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손해배상 이 문제도 쟁점이 아마 마지막에 되고 있을 겁니다. 정치권 움직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권력 투입 가능성 강력하게 시사했던 윤 대통령, 오늘은 말을 좀 아꼈습니다. 어제 오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대우 도서관 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검찰 역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고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질문이 좀 길다.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저 이제 답변 태도가 좀 바뀐 거 아니겠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 이게 이제 언론에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고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일제히 그렇게 해석했죠. 그런데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발언이 사실은 장관이 했어야 할 발언쯤 되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또 아닐 뿐더러 노조가 이렇게 되면 노사가 협상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노조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측면은 만약에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현재 협상 상황이 더 이상 진척이 없다가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지시해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만들었다고 하는 책임이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상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했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이런 방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통령한테도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입장 차도 뚜렷합니다. 여당에서는 계속 법과 원칙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황이고요. 앞서 손해배상 문제도 언급하셨지만 사측에서는 지금까지 6,6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노조 쪽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보를 했고 그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국노촌 출신 임의자 의원을 비롯해서 일사불란하게 불법 파업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우조선 해양 TF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강제 진압 참사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쌍용차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권력 투입 무리하게 하다가 만약에 불상사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파업의 원인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장관들이 현장 방문한 영상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현장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다행히 일부 쟁점에서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파업 처리 과정이 현 정부 노동정책의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도 이제 어떤 쟁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보다 중요한 건 이 맥락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좀 주도한 듯한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우조선 해양 하청 업체가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사실은 잘 몰랐던 국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석 보좌관회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그리고 다시 관계 장관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 파업을 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는 지금 인식이 좀 생겨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에 김성환 평론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비극적인 어떤 결말, 파국적인 결말, 갈등 유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좀 윤석열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밀어붙이는 그런 리더십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노동계도 가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뭐 이른바 하투 뭐 이런 표현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뭐 파업이나 이런 것들의 일정이 쭉 이어질 수 있는데. 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아마 노동계도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이제 이 현 정권하고 노동계하고의 어떤 충돌 이런 걸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의 평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은 좀 갈등 유발적이고 충돌을 불사하는.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관계 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이렇게 해서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현장에도 어쨌든 장관이 가고 또 고용노동부의 국장을 현장에 이제 좀 상주하게 만들어 놓고. 뭔가 중재하는 모양새를 또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은 지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정말 결과가 국민들이 기대한 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노조하고의 회사하고의 협상도 정부가 좀 개입해서 중재를 잘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뭔가 갈등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일을 했구나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것처럼 된 이 상황 자체가 양날의 칼이 돼서 좀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현명한 판단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는 뭔가 협상의 공간 자체를 좁히는 방향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을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노렸다고 하면 그게 이제 만약에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사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결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쌍용차 파업 사태라든가 용산 참사 얘기도 나왔지만 한 정권에서 그런 사태가 터지면요. 한 10년 동안 그게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사회적인 갈등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공권력 투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노동정책 문제 때마다 언급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부동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조선호 구조조정이 그동안에 한 10년 가까이 계속 진행돼 왔잖아요. 아니면 좀 짧게 얘기하면 2015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건데요. 이전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영의 구조조정은 됐지만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는 전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단계 하천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이번 문제를 떠나서 이전에도 이미 지적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경우에 지금 하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20년 근무해도 임금이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봉 다 합쳐도. 이전에는 4,3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깎였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겠느냐, 과연. 노동 구조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글 쓴 걸 제가 좀 읽었는데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다 못해 일감도 적고 저임금에 시달리다 못해 대부분의 상당수의 조선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일감이 들어와도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지경이 됐는데 지금 싸우는 분들은 어쨌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싸우는 것 아니냐. 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조선원 포항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는 되겠느냐. 노동력의 측면에서 봐도 협상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그런 글 주제가 읽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제를 바꾸죠. 오늘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있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그리고 국민의힘 반응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는 비상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또는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두고 정말 비판 수위가 좀 높습니다.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반응은 엇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과거에 야당 원내대표가 발언한 수위에 비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너무 점잖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들깨처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비유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발언 내용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점잖게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사적 채용 논란에 관해서 여권의 권력 사유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탄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직접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자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문제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 들고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해놨어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송구하다고 했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표현에 대한 사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 자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가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사과드리겠다. 이 별정직 채용 자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역대 정부 관례 절차 다 지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오늘 라디오에도 나와서 비슷한 취지로 해명을 하기도 했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 반응이 어떨까요? 시민사회수석의 경우에는 역관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역관주의라는 건 과거에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는 기억인데 그런데 역관주의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모든 대통령실의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채를 실시하지는 않아 왔고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인사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의 핵심은 공채를 안 했다가 아니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또는 어떤 종류의 정치인의 추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자제분이 그냥 채용이 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채용되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여를 했고 능력을 보여줬고 이런 설명인데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서 과연 문제가 된 그분들의 자제분이 아니었으면 그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는 못하는 이런 입장 표명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는 누구를 향한 사과인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과 말씀하셨듯이 표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7급으로 추천을 했는데 9급이 됐다라든지 또 강릉 출신의 촌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촌놈이 서울에서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했기 때문에 그게 여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안긴 것이다 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바깥에서도 제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사과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당내외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지금 임시 체제잖아요. 권성동 직무대행의 임시 체제인데 이거 길게 가는 게 가능한 거냐 좀 조기 전당 대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로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화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진정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평론가들은 조금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아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의 형식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과는 깔끔하게 사적 붙이지 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과문 SNS에 올린 거에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만 올렸어도 충분한 사과가 됐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조건을 붙이고요. 그 뒤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청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9급 행정직을 너무 비하한 것 아니냐 그거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일 쟁점이 됐던 게 두 가지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적 채용으로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까지 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싹 빠지고 원래 다 그렇게 채용하는 겁니다. 공직자들 선출직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캠프에서 열심히 일한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청년들이 공정한 선정 과정을 통해서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적 채용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40년 직위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무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했어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말만 한 사과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 열심히 일했던 무급으로 자원봉사했던 이 청년들을 배제하는 게 오히려 공정에 반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걸 어떻게 들을지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알겠죠.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30% 초반대의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군근 원내대표 오늘 연설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또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두고 종북몰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 높였어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서해 공무원 사건하고 탈북자 북송 사건을 일종의 전임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금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권력 사유와 인사 난맥, 경제 민생 문허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 이런 부분들도 역으로 강조했거든요. 원내 일당인데 국회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책임론, 비난도 사실 적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는 발언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 지금 안 돌아간 지가 며칠째입니까 도대체? 6월부터 오늘이 7월 20일이니까 너무 오래 끌긴 합니다. 안보 공방 여야 간 계속되는데 감사원도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이 정식 감사에 착수한 기관이 모두 9개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국방부, 해경 비롯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안부, 해군본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다라는 건데 다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과 관련돼서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기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으면 다 들여본다라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감사원 내외의 피력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을 이 공직의 마지막 어떤 직책으로 간주하겠다라면서 원칙대로 다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는 점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감사원이 예를 들면 이전 정권처럼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할 일을 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결의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감사원이 자기 권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엄정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러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편향적이다.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의 한 갈래로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오히려 감사원이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정말 원칙대로 엄정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 정파적 이해관계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실까지 안보 문란 이렇게 규정하면서 총력전이란 말이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몰려갈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감사원 직원들 요즘 뭐랄까요? 손이 모자라가지고 아주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기관 말고도 다른 기관들의 감사원 감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기 감사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임정부를 정부에 관련돼 있던 일들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인기가 남아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그만두라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직권남용 혐의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결국은 산하 기관장도 물러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속 가서 대법원에 가서 실현까지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그거랑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원이 일종의 사정정국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도 다른 곳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그 기관장 물러나라고 감사하는 성격도 적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뭔가 바꿔서 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겠으나 이런 것들로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는 과정에서 민생이나 경제 문제, 국민들 힘들어하는 게 외면당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은 빨리 털어내고 새롭게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뭔가 좀 다른 방식에 있어서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가려져 있는 진실이 있다면 밝히긴 밝혀야 할 텐데 우선순위라는 건 항상 정책에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수들은 보죠. 미국 국무부가 인심매매 실태 보고서 발표했는데 한국이 2등급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심매매 실태 보고서 미국 국무부가 내는 것인데 원래 우리가 1등급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처음에 2001년에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3등급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런데 1등급 유지해오다가 20년 만에 지금 2등급으로 떨어진 것이니까 기분은 상당히 나쁘죠. 1등급이다가 2등급이 됐다고 하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은가 여러 가지 의문인데 다만 1등급에 포함된 국가들을 보면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고 2등급에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에 133개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2등급인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게 전후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최하 2등급이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등급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나 교율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등급은 또 아니니까 또 좋은 측면도 있겠는데 그러면 2등급이란 뭐냐 1등급과 3등급은 알겠는데 이런 좀 의문은 있을 수가 있죠. 2등급이라는 것은 1등급이 되기 위한 모든 기준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노력하는 나라라고 이 등급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미 국무부는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 거죠. 지난해 1등급인 나라가 28개였는데 등급이 강등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강등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미국 쪽에서는. 앞서 이제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참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의 부분에서 기준미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2020년보다 인신매매 관련 기소자가 적거나 그리고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가출 아동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인터넷에서 모집해 성매매에 나서게 하고 아시아권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유흥업소 등에서 성노동을 착취했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해서 빚을 주게 한 뒤에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이런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건가라는 의문은 남게 안 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외교부 등에서 우리나라 인권 실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강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대응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김성환,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